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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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우찬이?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우찬님?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어... 친구랑 많이 많이 이렇게 돼서? 뭘 했어요?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킨십이 어떤 스킨십이죠? 그러니까... 백허그를 하면서... 백허그를 또... 막 뱃살 가지고 이렇게 만지게 되고요. 아, 뱃살. 뱃살 만추고 우리 우찬이가? 네. 가슴도 이렇게 만지고요. 이렇게? 네. 어허... 가슴도 만지고 또...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맨날 개 있는데로 의자로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옆에 딱 앉아서 개가 제 손을 딱 가지고 자기 소중한 부분에다가 또 놔요. ㅋㅋㅋㅋ 그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부위랑 제 손이랑 다 해요. 맨날. 이거 잡고 거기로... 그냥 그냥 거기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와우! 왜? 왜? 그러면서 오늘 바지를 아래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도 해봤고 기분 좋을 만하네요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생겼어요? 어... 얘가 머리를 하도 길어서 앞머리가 가려져 있어요 눈을 가려요? 앞머리가 눈을 가렸어요 그럼 잘생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 우리 대분이 준옥님보다는 안 잘생겼다고 해야죠 나보다 잘생겼어? 안 잘생겼어? 일단 준옥님보다는 아니에요 아하... 네... 진짜로 아닌데... 괜찮은 이에요 나쁘진 않겠죠 나쁘진 않게... 네 나도 뭐... 나도 뭐 그런 친구가...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아니 뭐... 응급을 좀... 다 하죠 저도 뭐... 좋겠다 좋겠다 우리 유찬이 그 친구 집에 한 번 가봤어요? 아니요 그 정도까진 친해지지는 않아가지고... 아니 잠깐만 여러분 우리 외국에서는 이런 퀸쉽 절대 못하거든요? 남자끼리? 사는 순간... 유 게이? 그 얘기만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우찬이가 이 친구랑 이미 백허그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손도 거기 달락말락 하고 근데 안 친한다고요? 어느 정도 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 만나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불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연락을 안 해요 아 그냥 붙어있을 때만 그런 거고? 네 음... 그럼 사축으로 연락도 안 해? 네 왜? 걔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학원을 많이 다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해도 잘 안 봐요 음...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더 친해져 봐요 뭐 학교에서 친해지다가 뭐... 연락도 조금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우리 집에 놀러올래? 하고 참 좋을 때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놀기로 했어요 뭐... 뭐하고? 어... 그냥 여기저기 노래방 가고 노래방... 아니 노래방 되게 나쁘진 않아요 우리...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겠죠